이번 시간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우편에 대한 것인데요. 전자우편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텍스트나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이런 문서 파일들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전자우편은 7비트의 ASCII 코드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죠. 메일 서브에 별도의 계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와 호스트의 주소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면 도메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영진.com 골뱅이 영진.co.kr 이렇게 되겠죠. 또 영진.com으로 할 수 있겠죠. 또는 IP 어드레스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정인 영진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IP 주소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전자우편에 대한 간단한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우편에 구조가 있는데요. 전자우편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제목과 첨부 파일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머리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본문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머리와 본문으로 나눠지는데 머리에는 받는 사람, to라고 되어 있죠. 참조는 cc, 제목은 subject, 첨부는 attach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붙이다 또는 부착하다 또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포함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나요? 바로 여기 보니까 숨은 참조가 빠졌죠. 숨은 참조. 숨은 참조는 뭐라고 하냐면 참조는 cc라고 했잖아요. 숨은 참조는 bcc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bcc 잘 알아두시고요. 본문은 실제로 전송할 내용을 입력하는 거고 이 부분에 서명도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우편, 이메일을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들이 뭐가 있었나요? 앞에서 배웠던 smtp 있었죠. smtp는 송신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앞에서는 pop라고만 됐는데 실제 전체적인 풀네임 이름은 pop3죠. 그래서 이것은 pop3 같은 경우는 수신을 하기 위한 바로 프로토콜이고요. mime 같은 경우는 텍스트나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이런 멀티미디어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말하는 거고요. imap 같은 경우는 메일 서버의 메일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우편 관련된 용어를 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전자우편에는 동보메일이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동보메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웹메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일 보내는 게 바로 웹메일이죠.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그냥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송수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웹메일이고 폭탄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용량이 큰 전자우편을 상대방에게 보내서 메일 서버의 효율을 저하시키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폭탄메일. 많은 양의 메일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팸메일이 바로 이제 그건데요. 수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필요한 광고성 메일을 계속 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크메일 또는 벌크메일이라고 한다라는 거 같은 용어니까 알아두시고요. 스팸, 정크 또는 벌크 같은 의미니까 수신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트인 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옵트인 메일은 광고성 전자우편인데 이거는 스팸메일하고 다르게 뭐냐면 내가 이 메일을 수신 받겠다라고 동의한 경우죠. 광고성 이메일을 받기로 사전에 수락한 것 동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팸메일과 다른 점은 옵트인 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전자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메일 수신자의 주소 형식이 달랐으면 당연히 주소 형식이 다르니까 메일이 안 가겠죠. 우리 우편 보낼 때 주소를 잘못 쓰거나 아니면 주소를 이상하게 쓰면 당연히 안 가겠죠. 그 다음에 해당 메일의 서버가 문제가 있을 경우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수신자의 메일 보관함이 가득 찼을 경우 꽉 차 있으니까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겠죠. 자 이러한 형태가 반송되는 경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참고로 그냥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주요 관련 용어 앞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텔렛이라는 것은 바로 원격으로 컴퓨터를 접속하는 원격 접속을 의미한다. 길게 알아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컴퓨터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데이터 파일을 보고 시스템 관리하는 이 원격 접속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키는 어나노머스 FTP의 서버와 그 안에 파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가 FTP 서버의 리스트에 파일을 제공할 때 쓰는 것을 바로 아키라고 하는 거고요. 고퍼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각종 자료 및 서비스를 메뉴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1991년 미네수타 대학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미네수타주의 별명이 고퍼에서 유래한 건데요.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메뉴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고퍼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즈넷이 있는데요. 유즈넷은 공통의 관심사나 다양한 뉴스를 바로 제공받는 그런 것이 뉴스그룹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NNT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송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즈넷 같은 경우는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채팅, 인터넷상에 채팅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웨이지는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검색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웨이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관련 용어 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편제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현실 기기나 사물과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그냥 컴퓨터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다양한 기기들을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는 근거리 무선 접속을 하기 위해 전자기기들을 접속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접속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0m 이내에 있는 근거리에 있는 그러한 전자기기들을 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블루투스다라는 거예요. 무선 랜 전용 프로토콜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은 서로 비교해가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인데요. 인트라넷은 기업 내부에서 하기 위한 거고요. 엑스트라넷은 외부에서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인트라넷, 외부라는 말이 나오면 엑스트라넷.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간의 업무 화상회의라든가 또는 이런 사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사내 정보를 검색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엑스트라넷은 인트라넷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엑스트라넷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업 내부냐, 기업 외부냐 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서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포털 사이트 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처음 나타나는 웹페이지, 우리가 쓰고 있는 다음이나 네이버나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포털 사이트가 되겠죠. 거기에는 전자우편도 있고 홈페이지 채팅도 있고 게시판도 있고 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제공해서 포털 사이트다라는 거죠. 미러 사이트, 이건 좀 잘 알아두세요. 미러 사이트는 전세계 다른 사이트의 원본과 동일한 정보를 복사해 두고 동일한 정보를 복사해 두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네트워크를 분산시켜서 뭘 하는 거예요? 부하를 방지하는,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미러 사이트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너무 많은 곳에 한 곳에 몰리면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거나 접속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일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산시켜 놓고 각각으로 접속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미러 사이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메일링 리스트예요. 말 그대로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토론을 위해 전자우편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메일링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쿠키, 이건 잘 알아 두셔야겠죠? 쿠키,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쿠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캐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캐싱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보는 사이트를 등록해서 해당 자료에 접근할 때 더욱더 빨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캐싱이에요. 캐싱과 쿠키에 대해서 같이 비교해서 알아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블로그라는 것은 웹과 로그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서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또는 자유롭게 컬럼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온라인상으로 올리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블로그다. 라는 거 알아 두시고요. 로밍이라고 하는 건 다른 국가에 대한 통신에서 다른 국가에 가서 통신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로밍 서비스라고 하는 것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핫스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모든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장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을 끄고 연결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원을 끄지 않고 컴퓨터에 장착된 장비를 제거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USB가 있죠. 그래서 USB는 핫스왑핑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핫스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능이다라는 거 알아 두시면 되겠고요. P2P 개인과 개인끼리 파일을 공유하는 기술이라고 냅니다. 대표적인 게 토론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DMB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하는 거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웨어, 조직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그룹웨어죠. 그래서 여기에는 메일이나 전자결제나 게시판이나 또는 문서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FID,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무선주파수, RF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바로 기술이 바로 RFID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그의 정보를 RFID 리더로 인식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 브로우는 무선 광대역 인터넷을 말하는 건데요. 원래는 이동하면서 인터넷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와이 브로우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동하면서도 인터넷을 접속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고 즐기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와이 브로우다라는 걸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바일 관련된 기기 용어인데요. 디바이스나 태블릿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테더링, 이거는 좀 용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휴대폰에 보면 통신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 다른 기기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테더링이다 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 휴대폰만 있으면 어떤 장치하고 다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이 있고 와이파이가 없는 지역에서 휴대폰이 있다고 했을 때 휴대폰에서 테더링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노트북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게 바로 뭐다? 테더링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핫스팟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선 랜 서비스 지역을 지칭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AP, 무선 공유기가 주변에 통신이 가능한 그 구역을 뭐라고 한다? 핫스팟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와이파이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VPN 이거는 좀 잘 알아두세요.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로 가상사설망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것은 인터넷망 같은 공중망을 전용선으로 해서 사설망처럼 이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상사설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용어가 잘 나옵니다. 헷갈릴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 다음 LT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LTE는 3세대 이동통신의 기술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속도가 100Mbps의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 우리가 WCDMA 방식에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LTE에서 뭘로 바뀌었나요? 5G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VOLTE라고 하는 보이스 오버 LTE라는 거죠. LTE망에다가 음성통화도 같이 이제 더해서 전달해주는, 전송하는 그러한 통신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MVYP, VYP는 뭐였나요? 음성을 전용으로 하는 인터넷 전화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3세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카이프라든가, 푸링이라든가, 님버즈 이런 것들이 인터넷 전화 서비스용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탭더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핀치인, 핀치아웃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손가락을 좌우로 넓히거나 줄이거나 하는,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술. 손가락을 벌리면 확대가 되고 핀치인, 손가락을 옮으리면 축소가 되는 핀치아웃이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니까요. 그 다음에 푸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용자의 관심 목록을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계속 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계속 푸쉬하는 걸 말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용어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위치기반 서비스 LB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 등에서 위치정보를 얻은 것을 바로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이용자에게 보내주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다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실세계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증강현실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세계하고 가상세계가 합쳐진 그러한 형태를 말한다. 혼합현실,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QR코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죠. 특수기호나 형상문자 같은 격자무늬 2차원 코드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을 읽어드려서 바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로 QR코드고요. NF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니어필드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돼요. 가까운 거리, 근거리에 있는, 10m 안쪽에 있는 것은 블루투스 같은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얘는 10cm 이내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가까운 거리에서만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NFC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도 RFID 태그 기술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결제할 때 이런 것들이 바로 NFC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죠. WAP,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 WAP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의된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하기 위한 프로토콜, 무선 장치들의 프로토콜, 거기에서 제공되는 것이 전자우편이나 웹이나 뉴스나 IRC, 바로 채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거고요. 무선 넷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거고, 라우터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화벽이나 스위치 기능도 있고, WAP 무선 신호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안테나와 장애물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WAP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의된 그런 프로토콜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WIP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동통신 업체들 간의 플랫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추진된 것이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WML이라는 건 마크업 랭귀지. 마크업 랭귀지는 어디서 받나요? 우리가 HTML이죠. HTML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선 접속을 위해서 휴대전화나 PDA 같은 이런 곳에 바로 웹페이지, 즉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웹페이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프로토콜이 바로 WM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T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선 인터넷 트랜잭션 형태의 데이터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잘 이해하고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